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를 받는 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과 같이 요한 게시록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때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 끝이 되었기 때문에 종파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고 특별히 요한 게시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가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복음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있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사람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가 열려지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다섯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헬라오 원어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 게시록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이 다섯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가 열려지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섯 구절은 고린도 전서 1장 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 그리고 베드로 전서 1장 7절 13절, 그리고 요한 게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가 다섯 군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요 다섯 구절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의 게시가 열려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가 열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보고 들으신 것들을 증거하지만 예수의 증거를 믿는 자가 없다라고 침례 요한이 한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게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직접 증거하신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바로 예수의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자,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저희가 마음가운데 견고하게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가 열려지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한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가 나한테 열려지게 되면서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이 복음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가 사도 바울의 마음가운데 열려지게 되면서 깨달아지게 되면서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은 3번에서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 3일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제 3일에 부활했다. 자, 이 말씀을 얼핏 듣기에는 아니, 어느 누가 예수님이 제 3일에 부활한 걸 모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기독 교단 전체는 제 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 3일에 부활하신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제 3일 부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멸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우서 4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우서 11장 4절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지금 현 기독 교단 전체는 바벨론의 독주에 취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보게 되면 이 열두 제자들조차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 3일 부활을 전혀 깨달을 수 없었는데 성령을 받은 후에야 제 3일 부활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자의 징조를 말씀하셨죠.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인자의 징조를 비추어 줄 것인데 인자의 징조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근데 인자의 징조는 인자가 삼나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자, 이 말씀이 인자의 징조인데 이 인자의 징조를 마음가운데 믿게 된다. 자, 믿음이 중요한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선포가 이루어지면서 인자가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능력과 큰 영광 자, 이 영광도 에스겔 1장 28절에서 말하는 무지개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수요일 십자가 진리의 영광으로 인자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리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3단계를 거쳐야 되죠. 예수의 증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깨달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가 열려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가 열려지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 복음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자,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그 언약이 출애급했을 때 두 달 뒤에 신해산에서 430년 후에 세워놓으셨던 율법이 없애버리지 못했다. 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것이 언약인데 그 언약을 신해산에서 세우신 율법이 없애버리지 못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출애급할 때 다시 말해서 장자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면서 아비벌 15일을 너희들의 이마에 표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출애급했던 날짜는 430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죠. 자, 그때 주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아비벌 15일은 너희들의 이마에 표다. 이마에 기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급하여서 두 달 뒤에 신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 율법을 주실 때 식계명도 같이 주셨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언약과 율법의 차이를 생각해 볼 텐데요. 출애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에 속해 있는 명령은 아비벌 15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주실 때 식계명과 함께 토요일 안식일도 주셨죠. 자, 지금 사도 바올이 말하는 건 뭐냐면 출애급할 때 주님께서 새 언약을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출애급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새 언약을 제정하셨는데 이 새 언약의 날 아비벌 15일이 너희들의 이마에 표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달 뒤에 신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올이 말하는 것은 아비벌 15일이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의 날은 신해산에 도착했을 때 주신 율법이 그 아비벌 15일을 없애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율법 외에 한 의의가 나타났다. 이거는 장자 재앙의 그 의의를 말하는 것인데 처음에 아홉 가지 재앙은 바로의 마음이 꺾이지가 않았죠. 하지만 열 번째 재앙 때 양이 죽게 되었을 때 바로의 마음이 꺾였습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비벌 15일 보름달이 뜨는 날을 제정하시고 이것이 너희들의 이마에 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두 달 뒤에 신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말씀이 아비벌 15일을 없애버릴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래위기 23장에 가면 이 아비벌 15일도 역시 율법, 개명 속에 넣어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게시록에 가면 1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개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자, 개명을 조차 안시기를 쉬더라. 누가 보곤 23장 56절 자, 이것은 출애급하는 당일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죠. 언약 세 언약의 날이죠. 아비벌 15일은 내가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가난한 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날이다. 죄의 종된 자를 구원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인자가 삼낱삼밤을 땅 속에서 지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안식일 교단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없애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급할 때에 제정하신 새 언약의 날 아비벌 15일은 신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이나 율법이 그것을 없앨 수 없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안식일 교단은 거꾸로 신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이 아비벌 15일을 삼켜버렸다. 없애버렸다. 라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이해하게 되면요. 율법 외에 한 의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어린 양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데 그 율법 외에 나타났던 그 의의가 영원토록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비벌 15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열려지기 위해서 예수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고 예수의 증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인자시죠. 인자의 증조, 인자의 표 삼낮 삼밤 땅 속에서 그 인자의 표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잡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제 3일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서기 30년 4월 5일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목금토를 땅 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3천년의 세월을 정하셨고 서기 30년부터 서기 3030년까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게시의 말씀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